안녕하세요. 좋은 시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나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 번만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.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 가지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사망을 걷는다는 길이라 생각할 겁니다.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익어가는 겁니다.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. 한 번 전화까지 준비하십시오.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 번만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.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 살이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사랑한다고 나는 사망을 걷는다는 사랑한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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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작은 것 박수 박수 잘하셨습니다